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무원스님은 서울 관문사를 찾은 박 장관에게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등 국가가 어려울 때 고생한 선조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관 건립 사업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박 장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고생하고 희생당한 분들을 보듬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무원스님은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글로벌 문화를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가가 중요 과제라며 자부심을 갖고 외교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.